다운셔의 공포 앤드루 가브 다운셔의 공포로 악명을 떨치게 된 사내가 처음으로 그 마각을 드러낸 것은 1957년 9월 내가 다운셔주 경찰청장을 그만두기 직전이었다. 그 무렵 돈체스터의 엑셀시오르 자동차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존 아일스라는 남자가 어느 날 밤 일이 끝난 뒤 자동차를 여느 때처럼 학원 옆에 조용한 주차장에 세워두고 영화를 보러 갔다. 10시 조금 지나 차를 가지러 간 그는 누군가가 헤드라이트를 잡아 떼고 문을 비틀어 열고 시트를 엉망으로 찢어놓은 것을 발견했다. 운전석에는 돈체스터 헤럴드지에서 오려낸 기사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아일스가 최근에 말려든 재판을 보도한 기사였다. 아일스의 교습생들 가운데 하나가 운전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겁에 질리는 바람에 옆자리에 타고 있던 아일스가 미처 이중 운전장치를 작동할 새도 없이 차가 보도로 올라가 지나가던 여인에게 경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 기사에는 한 장의 종이쪽지가 핀으로 꽂혀 있고 거기에는 범인이 남긴 듯한 편지가 연필로 적혀 있었다. 지난달 다운셔에서는 교통지옥으로 15명이 사망하고 120명이 부상했다. 당연하다. 너 같은 놈이 풋내기 운전자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일할 때는 좀 더 주의하는 게 어떤가. 다음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나면 천벌을 면치 못할 줄 알아. 이것은 좀 불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단서가 별로 없었다. 범행은 어두워진 뒤에 저질러진 듯 차에 다가가는 사람을 본 목격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다 할 지문이 채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협박문을 적은 종이는 평범한 타이프 용지로 어느 문구점에서나 살 수 있는 물건이었다. 협박문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썼다는 것 외에는 어떤 단서도 얻을 수 없었다. 우리는 아이스에게 개인적 원한을 가진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폭넓게 사정을 청취했다. 그들 중에는 자동차 학원 연습차에 바친 부인과 보도로 차를 몰고 올라간 교습생, 교육을 받았는데도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몇몇 교습생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성과는 전혀 없었다. 아이스 자신은 몹시 겁을 먹고 있어서 학원은 그에게 임시 휴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우리가 수사에 쫓기고 있을 무렵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다운쇼의 부잣집 아들인 조슬린 웨이드라는 청년이 그날 스포츠카를 몰고 런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돈체스터에서 5마일쯤 떨어져 있는 조용한 시골풍 선술집 개와 깃털에 들렀다. 그는 10시 조금 전에 그 선술집을 나왔고 30분 뒤에는 주차장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머리를 스패너 같은 둔기로 두 번 강타당했고 누군가가 뒤에서 새금새금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졌다. 시트 위에는 살인범이 남기고 간 종이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놈은 오늘 밤 돈체스터의 중심가를 시속 42마일로 달렸다. 조심해라. 다음 쇼의 스피드광 놈들아. 다음에는 니놈 차례인지도 모른다. 이번에도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렇다 할 물적 증거도 얻지 못했다. 이번에도 범행은 어둠 속에서 저질러졌고 범인은 어둠을 틈타 유유히 사라졌다. 이제 우리들 가운데 편집광이 있는 것은 분명해졌다. 혼자서 미치광이 같은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남자. 이튿날 아침 다운셔의 공포의 활약상은 온 나라에서 최대의 화제가 되었다. 신문들은 앞다투어 덤벼들었다. 전국에서 기자들이 돈체스터로 몰려들어 카운티 호텔을 사실상 점거했다. 그들은 웨이드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 상황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살인을 막기 위해 어떤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했다. 실제로 이 점에 관해서는 주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황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류의 연속 살인사건. 그러니까 범행은 어두워진 뒤에 야외에서 저질러지고 게다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연결하는 개인적인 동기가 전혀 없는 사건에는 기묘하고 섬뜩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기 전에 두 번째나 세 번째 범행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 좋은 안전책으로 강조한 것은 다운셔의 공포가 체포될 때까지는 다운셔의 모든 운전자들은 신중하게 운전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제 우리가 외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은 분명했고 나도 이미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 소집을 내무부에 요청해놓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책회의가 열리기 전에 두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피해자는 프레이 부인이라는 여성이었다. 돈체스터에 사는 친구를 찾아왔다가 9시가 조금 지나서 차를 몰고 귀로에 오른 그녀는 10시 깨에 자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길가 풀밭에 세워진 자동차 옆에서 머리가 깨진 시체로 발견되었다. 이번에도 종이쪽지가 운전석에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여자는 오늘 돈체스터에서 일시정지 신호를 무시했다. 자동차 왼쪽 앞바퀴 타이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 있었지만 펑크는 아니었다. 벨브캡이 벗겨져 있고 벨브가 느슨해져 있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다운셔의 공포는 낮에 이미 그녀를 점찍고 친구 집까지 미행하여 어두워진 뒤에 길거리에 세워둔 차의 벨브를 풀어놓고 그 때문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오도가도 못하게 된 그녀를 습격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새로운 살인사건으로 내무부에서 열린 대책회의는 더 한층 긴박감을 띠게 되었다. 거기에는 런던 경찰청에서 파견된 몇 명의 노련한 수사관과 다운셔에 인접한 각 주의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그들의 부서는 모두 인원이 부족했다. 다운셔와 마찬가지로 인접한 주들은 런던과 해안의 중간에 자리잡고 있어서 해마다 이 시기에는 교통 혼잡과 빈발하는 사고가 경찰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다운셔의 지원반을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다. 이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조치는 야간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하면 다음번 살인을 막을 수는 없다 해도 최소한 초동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을 수 있게 된다. 다운셔의 공포는 그 피비린내 나는 소풍을 끝내면 많은 피를 뒤집어 쓸 테고 따라서 우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은신처로 달려가 범행 흔적을 지우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은신처로 가는 범인을 도중에 잡으려고 애써야 한다. 그러기 위한 대책 중에는 줄을 몇몇 구획으로 분할하여 여차할 때는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도로 검문 체제를 펴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사복 경찰관들이 개인 승용차를 타고 제한속도가 넘는 속도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다운셔의 공포가 그 가운데 한 대를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미끼 작전도 펴기로 했다. 대책회의가 끝난 뒤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침내 다운셔의 공포가 세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이번에는 대낮의 범행이었다. 피해자는 엘버스 스톡스라는 트럭 운전사였다. 그는 주 경계를 10마일쯤 벗어난 곳에 차를 세우고 점심을 먹은 뒤 잠깐 눈을 붙이려고 운전석에 누웠다. 오후 서너 시쯤 그는 머리를 마구 얻어맞아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트에 놓인 종이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녀석은 돈체스터 시내에서 45마일의 속도로 나를 추월했다. 제한속도는 분명 25마일이었다. 다운셔의 공포는 여전히 다운셔 안에서 날뛰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주 경계를 벗어난 곳에서도 희생자를 찾아내겠다는 경고를 보낸 셈이었다. 이것은 다운셔를 통과하는 모든 운전자가 완전 무결한 운전을 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누구나 살인범의 표적이 될 위험은 상당히 높았지만 이제 다운셔라는 이름은 폭력적인 비명행사의 동의어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져버렸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은 위험을 피하는 쪽을 택했다. 교통량이 격감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들의 운전 태도는 두드러지게 좋아졌고 모든 제한속도가 준수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다운셔의 공포는 더 이상 희생자를 찾지 못하게 될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에도 지금까지의 사건에 대한 끈질긴 수사와 도로 순찰을 통한 끊임없는 경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는 방대한 경찰력이 이 지역에 투입돼 있었다. 하루 또 하루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는 다운셔의 공포가 캠페인을 그만둔 게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다소라도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완벽한 데뷔 태세를 보고 망설이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늦게 그는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희생자인 리버라는 남자도 다른 희생자들처럼 머리를 얻어맞고 죽었지만 이번에는 죽은 직후에 발견되었다. 그의 차는 차량 운행이 뜸한 샛길에 도랑 속에 처박혀 있었는데 상황으로 보아 차를 도랑에 박아넣은 사람은 아무래도 피해자 자신인 것 같았다. 시트 위에 놓여있는 종이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녀석은 음주운전을 했다. 시체가 발견된 직후 우리의 도로 검문 체제는 순조롭게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범인은 간발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수사망을 벗어난 게 분명했다. 우리는 더욱 많은 기동력을 투입하여 순찰을 강화했다. 그리고 거의 보름 동안 다운셔 주민들은 높아지는 긴장 속에서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게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날 밤 나는 경찰 본부에서 늦게까지 계속된 회의로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내 간선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검은색 소형 승용차 한 대가 내 차를 추월했다. 순간 나는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차는 제한구역에서 40마일 이상의 속도를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다운셔의 운전자들 가운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저건 경찰의 미끼가 분명하다고 나는 단정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번호판을 확인하려고 속도를 높였다. 나는 미끼로 쓰이는 자동차 번호를 전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차량의 번호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번호가 아니었다. 나는 엑셀을 힘껏 밟았다. 그러자 앞차는 속도를 높였다. 옆길에서 두 대의 다른 경찰차가 나타나 추적에 가세했다. 우리는 60마일의 속도로 시내를 빠져나갔다. 이윽고 나는 65마일의 속도로 그 검은색 승용차를 추월했다. 내가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걸자 검은색 차는 격렬한 충격과 함께 내 차에 추돌했다. 그러고는 길에서 벗어나 어느 정원의 울타리에 처박혔다. 차가 멎자마자 운전자가 뛰어내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난 그 뒤를 쫓았고 다른 경찰관 대여섯 명도 내 뒤를 따랐다. 거기서 50미터도 가기 전에 우리는 그를 붙잡았다. 그는 자동차 학원 강사인 존 아일스였다. 맞다. 바로 그 아일스. 그는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온통 피가 튀어 있었다. 그는 최후의 범행을 막 끝낸 참이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학원에서 얻은 휴가를 캠핑차에서 보내고 있었다. 이웃한 주에 어느 한적한 시내가에 캠핑차를 세워두고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곧장 거기로 돌아가서 뒷처리를 하곤 했다. 우리 질문에 대해 그는 다운셔에서 자신의 사명은 거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일은 다시 일터인 자동차 학원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에 그가 다운셔에서 다운셔의 공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사직당국의 손을 영원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는 회복될 가망이 없을 만큼 완전히 미쳐있었다. 지금까지 그가 저지른 행위에 광기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았다 해도 법정에서 그가 보인 행동거지가 정신 이상을 증명했을 것이다. 그는 자기야말로 공익의 위대한 수호자고 그 공적으로 훈장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 때문에 다섯 사람을 죽인 것은 인정하지만 자기가 활동하고 있던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다운셔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사망 15명, 부상 120명에서 사망 2명, 부상 33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공적이라고 주장했다. 줄어든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그가 죽인 사람의 수를 빼면 결국 8명이 목숨을 구했고 쓸데없는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재판장은 엄숙하게 말했다. 그건 정신병자식 계산이라고. 그러고는 더 이상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않고 브로드모어 정신병원으로 그를 보냈다. 다운셔의 제정신이 돌아오고 위험이 사라진 것을 알자 다운셔주 전역에서는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들뜬 분위기가 퍼져갔다. 다음 달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사상 최고인 사망 20명, 부상 153명을 기록했다. 네, 1957년이 배경인데요. 지금은 이 다운셔의 공포라는 운전 강사가 했던 일을 거리에 CCTV들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교통사고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아주 똘똘하게 쓰여진 재미난 추리소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